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혁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 시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을 채용할 때는 구인을 해야 할 텐데요. 보통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을 구해야 하다 보니까 덴탈 잡이라던가 치과의 경우에는 널스 잡이라던가 하는 전문 인력 구인구직 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면접을 보고 구인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원 채용 이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직원 관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근로기준법은 5인을 기준으로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 사업장 둘 다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입니다. 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잘 이행을 못하셔서 의외로 과태료를 받으시는 원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시고 근로 시작 이래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이를 한부를 두부를 작성하셔서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지만 과태료를 받으시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으셨을 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실실 수 있으신 만큼 이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최저임금 지급이라던가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5인 이상 사업장 둘 다에 해당되고 또한 휴게시간 부여 4시간당 0.5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도 있으시고 주요일 의무가 있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근을 했을 때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야 되는 그런 주요일 규정이 있고요. 또 해고 30일 전에는 통보를 하시거나 혹은 바로 해고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 달치에 월급을 주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만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셔야 하고 또한 그 연차휴가를 보장하셔야 되는데 1년 만근 시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보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도 해고 사유나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나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청에 신청을 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급여 체제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트급여라는 게 뭐냐 하면 만약 200만 원을 급여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200만 원의 다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해서 2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이 되게 되는데 네트급여에서는 어떤 일정 금액에서 다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200만 원이 근로자의 통장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두 가지를 먼저 협의를 하셔야 근로자와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페이 원장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때 일을 합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신고를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일을 고용한 원장님께서 세금을 부담해 주실지 여부를 먼저 합의를 하셔야 되고 또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내신 소득세와 실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아서 받아야 할 소득세가 만약에 연중에 낸 소득세가 더 많다고 하시면 황급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근로자한테 황급액을 줄지 혹은 추가 부담액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지 이런 귀속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트러블이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형 개혁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